자, 얼음 안복에 가보자! 우후! 우와! 우와! 이거 뭐 이거? 알퍼스 마을 중심에는 신비한 이글루를 지나면 화려한 얼음 요새가 있는데요. 이게 보기만 해도 다 얼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이야! 와, 진짜 이쁘다. 진짜 얼음이잖아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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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얼음왕국이다. 야, 저런 데가 있구나, 진짜. 나 사진 찍어! 아, 그래요. 찍어봐. 하나, 둘, 셋! 나 안 이름이 비밀번호 진짜. 뭘 해도 예뻐. 얼음공주나! 그렇죠, 실제로 보면 나은이 정말 이쁘고 더 이쁘군요. 카메라에 못 담아. 나은이, 여기 보세요. 원, 투, 쓰리!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?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? 오! 그렇죠, 나은이 완벽한 모델이죠. 어떻게 해? 이게 진짜 그림인데요? 나은이, 원, 투, 쓰리! 영혼삼촌도 빠졌네. 빠졌네, 빠졌어. 빠졌어. 너무 이쁘다. 내 이름은 뭐야? 부끄러워, 부끄러워. 양! 양! 후! 오! 라이스! 어머, 둘이 벌써 친해졌네. 그러니까요. 립밤! 아니! 야! 고드름 립밤이구나. 건우도 주의 삼촌이랑 잘 지내네요. 아하! 명예삼촌 섭섭하죠. 건우야, 진우야! 지금 새로운 삼촌들한테만 빠져가지고요. 더 잘생긴 삼촌이 나와서. 왕자님! 어? 왕자님? 왕자님! 제가 왕자님을까요? 나은이가 픽했어. 왕자님이래? 왕자님이래. 왕자님! 왕자님! 와, 영혼왕자와 나은범주. 어, 왕자님이래. 그런데요.